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마틴 기타를 구매하시면 이제 그 기타들에 적합한 케이스가 함께 제공이 되는데요 2019년 12월 6일 이 날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날을 기준으로 소개하는 영상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케이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틴에서 제공되는 하드 케이스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합판으로 만들어진 하드 케이스 인데요 300번대 하드 케이스입니다 제가 왜 300번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틴 같은 경우에는 바디 크기에 따라서 케이스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000이면 당연히 좀 더 작겠고 드레드넛이면 좀 더 크겠죠 그 번호들이 조금 다른데 330, 345 그런 식으로 번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300번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틴에서 이제 15시리즈 16시리즈 그리고 17시리즈에 함께 제공이 되는 하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합판으로 만들어진 하드 케이스라는 점 그리고 또 경첩이 세 군데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게 이 케이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하드 케이스 옆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찍힌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기타 케이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300번대가 모두 다 갖고 있는 특징인데 사실 이런 건 좀 디테일하게 수정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경첩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물쇠를 걸 수 있는 홈도 파여져 있습니다 따로 자물쇠가 제공되진 않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안감이 되어 있고요 넥 쪽에 수납 공간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하드 케이스는 사실 수납 공간이 없는 게 제일 아쉽죠 하지만 보관이나 기타 보호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라면 하드 케이스가 더 유리하다는 점은 역시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300번대 하드 케이스는 15시리즈 그리고 16시리즈 17시리즈에 제공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예외가 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기타 모델의 컨셉에 따라서 제공되는 케이스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15시리즈에 보시면 스트리트마스터라는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갖고 다니면서 오래 사용한 듯한 그런 컨셉을 가진 기타들이에요 이 기타들은 소프트 케이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마스터에 제공되는 소프트 케이스가 이거예요 드레드너 주니어에 제공되는 케이스보다 더 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스트리트마스터에 제공되는 케이스도 이거에서 K형 긱백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높은 확률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16시리즈에서는 이제 이번에 새롭게 개편이 된 16시리즈를 있어요 얼마 전에 찰스님이 한번 리뷰로 만든 적이 있는데 GPC 16의 로즈우드 모델이나 D16의 로즈우드 모델 바디 쉐입은 드레드넛이고 GA이지만 폭이 000뎁스로 나온 그 모델들은 이제 K형 긱백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16시리즈들은 아직도 이 300번대 하드케이스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7시리즈 중에서는 DSS로 시작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 모델들도 역시 K형 긱백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틴의 가장 대표적인 시리즈라고 할 수 있죠 스탠다드 시리즈 그런데 그 스탠다드 시리즈 중에서도 이제 18번대 그리고 21번 모델에 제공이 되는 하판 하드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전에 보여드렸던 300번대 하드케이스랑은 조금 다릅니다 400번대 하드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보시면 이런 흰색으로 둘러져 있는 것들 디테일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 경첩도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역시 잠금장치도 이렇게 자물쇠를 달 수 있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케이스를 열어보면 이제 좀 더 색깔로도 구분이 되죠 얘는 좀 짙은 초록색의 느낌을 갖고 있고요 역시 수납공간은 다른 하드케이스와 다르지 않게 하나가 이제 들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300번대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찍힌 자국들을 이런 식으로 메꿔 놓은 것 같아요 이제 같이 비교해 보시면 디테일하게 조금 달라요 이 앞부분도 좀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하드케이스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600번대 마틴의 가장 대표적인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28 그리고 또 35 이 두 시리즈에 제공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핫판이 아니라 플라스틱 몰드로 제작이 된 하드케이스예요 경첩은 5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또 이 하드케이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소개했던 300번대 400번대는 자물쇠를 따로 구매를 해서 걸 수 있는 형태였는데 얘네는 열쇠를 꽂아서 잠글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한번 안을 열어보면 이렇게 진한 초록색의 안감을 갖고 있고요 역시 넥쪽에 수납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이 케이스를 잠글 수 있는 열쇠가 달려 있어요 열쇠 자체는 되게 정교한 열쇠는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쉽게 열지 못하는 정도의 열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드케이스는 이제 저의 HD8 하드케이스입니다 잘 갖고 다니진 않아요 거의 매장에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나온 하드케이스는 이제 마틴 500번대 하드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500번대 케이스는 어디에 제공이 될까요? 많은 분들이 이제 꿈의 기타라고 생각하는 모델들 있죠 마틴의 36번 그리고 40번대 그리고 모던 디럭스 시리즈에도 이 500번대 하드케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보시면 400번대랑 크게 다른 느낌은 없는데 디테일하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더 잘록한 느낌이라던가 그리고 이 금속들의 색깔이 금색이라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500번대 하드케이스의 특징은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경첩이 총 6개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쪽에 여섯 이렇게 역시 이 케이스도 이제 자물쇠를 달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첩 자체의 잠근 장치가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안쪽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봤던 하드케이스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전까지 300번대에서 600번대까지는 뭔가 그런 털 느낌의 그런 안감이었다면 얘네는 천의 느낌의 더 좀 더 촘촘한 느낌의 안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도 하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더 고급스럽고 더 괜찮은 케이스라고 보여지는 외관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좀 TMI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 하드케이스들을 살펴보면서 300번대는 경첩이 3개, 400번대는 4개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500번대는 5개고 600번대는 6개겠구나 하고 아 이걸 꼭 영상에서 설명해 드려야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600번대가 오히려 5개고 500번대가 6개더라고요 그런데 급으로 보면 하나씩 늘어나는 게 맞아요 왜 숫자를 그렇게 했는지 조금 아쉽더라고요 500번대가 600번대 케이스보다는 좀 더 좋은 퀄리티의 하드케이스라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확실히 좋은 기타에는 좋은 퀄리티의 케이스들이 제공된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마티나에서도 고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라인들에 제공이 되는 케이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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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